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류나들 류스팻나의 류경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름 끝물에 제대로 여름을 즐겨보려고 해요 바로 베트남 다낭에 갈 건데요 사실 제가 베트남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설레요 제가 베트남 음식도 좋아하고 뭔가 풀빌라 이런 데도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꼭 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같이 보러 가실까요? 여러분 저기 제 채널명이 있습니다 진짜요 근데 차가 넓어가지고 확실히 좋다 뭔가 승용차였으면 뭔가 답답했을 것 같은데 그거 뭐야? 뭐 여행지도인가 봐 어 이게 할인되는 거라고 했구나? 응 이제 호이안에 가려고 아오자이를 마치러 왔어요 여러분 완전 원단시장 온 것 같아 응 여기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114번 네 114번 네 114번 약간 나파랑 같은 데서 많이 물어봤대요 색깔 진한 연보러 연보러 이거 어 이거 아 두다지 이거 그림 이쁘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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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gressional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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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뭔가 콜라 제로는 많이 봤는데 라이트는 처음 보거든요 라이트도 0칼로리네 똑같은 거 같기도 하구 맛있을 것 같다? 맛있을 것 같다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을까? 다 먹어야지 다 먹자 너무 배고파 우리 이거 단체사 찍으려고 좀 놔뒀잖아 근데도 그 바삭함이 살아있어가지고 진짜? 대박 여기가 로컬푸드로 진짜 유명하대요 그래서 왔는데 일단 스프링롤부터 뭔가 다 맛있을 것 같아 맛있게 되지 음~~ 음~~ 그래도 들어갈 때는 30분이 더 썰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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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들 입맛 익스퀴즈이 제휴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요거 보여주면 할인된다고 해서 썼습니다 제가 커피를 못 마셔가지고 콩카페 와서 초코를 시켰어요 음~~ 프라코치노 그런거 음~~ 음~~ 맛있어 코코넛 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가지고 그 유명한 스테디셀러 콩카페 저는 커피를 마시면 머리 아프고 막 배가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명진이가 출시돼 네 맛있어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유명한 이유가 있지 한국 스터로업 잘 되겠다 콩카페 한국에 있어 있기에다 음~~ 웰컴 드리기 홍축에 왔다 오~~ 이곳이 욕조도 있어 대박이다 뭔가 여기서 욕조에서도 놀 수도 있고 밖에 풀에서도 놀 수도 있고 너무 좋은데? 자 여러분 호텔 보시면 일단 여기 웰컴 쿠키가 무료래요 그래서 이거는 커피나 차랑 같이 먹으면 될 것 같고 침대는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자야 돼요 영진아 그리고 이쪽에는 물이 있고요 특이한 거는 욕실이 되게 오픈되어 있다 그치? 와 근데 샤워실도 이렇게 오픈되어 있네 신기하다 어메니티는 샴푸, 컨디셔너, 샤워젤 이렇게 있네요 와 근데 여기 화장실도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데? 아하 그렇군 그리고 여기는 가운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신기한 게 슬리퍼가 쪼리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랍을 열어보면 짜잔 음 드라이어랑 어메니티가 있어요 음 있을 건 다 있어요 면도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유료래요 그래서 유료는 사실 볼 필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구경만 하는 걸로 여기는 냉장고 냉장고에도 이렇게 유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딱 닫힌 느낌은 요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저희만의 풀장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여기서 여유롭게 딱 누워가지고 탁 즐기면 휴양 그 자체 커튼을 치고 욕조에서 바라보면 요런 느낌이에요 욕조에서 사진 찍어도 예쁘게 나오겠다 아 시원해요 아니 시원하진 않고 약간 미지근 응 미지근합니다 짜잔 오늘 산 가방들과 팔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요 가방을 거의 7,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거든요 하나에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팔찌는 하나에 1,000원 너무 귀엽죠? 요즘 제가 보헤미안 스타일 빈티지 스타일에 빠져있어가지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는 지금 이미 하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 네일 할 때가 됐는데 한국에서 못 받고 와가지고 다낭에서 한번 받아볼겁니다 베트남에서 네일을 받으러 가다니 여기 진짜 싸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안 할 수가 없었어 이렇게 예술에 이렇게 여러가지 오신다는 게 요즘 사람들이 이런inge 내 쪽에 떠오르다는 겁니다 잘 들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걸? 응 발들리지 말아 맞췄어요 응 어 다 다 다 다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진짜 많아. 짠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3피스 비키니를 가져왔어요. 뭔가 사진용이긴 한데. 그렇죠? 완전 푸짐하죠 여러분. 아침부터 푸짐하게 먹고. 이따 사진 찍을 때 배 나올 것 같아. 이거 뭔가 갈비같이 생겨서 가져왔어. 뭔가 진짜 익숙한 맛인데? 사진식 같아. 여러분 꽃 진짜 예쁘죠? 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왔는데. 완전 괌에서 샀던 핀이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깊어? 이렇게 깊어? 이렇게 깊어? 아니 넘어갔어. 이렇게 깊어? 왜왜왜왜. 발이 안나오니까. 아 그래. 올라갈게 안나오니까. 손이 다음에 들어와서. 이렇게 싹 하면 될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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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뭔가 했더니깐 더 예쁘지 수영장. 진짜. 근데 여기는 맞아보이긴 한다. 바닥에 보이는 거 보니까. 거기는 바닥에 안보이니까. 아 진짜? 깊어 보이는데? 어잉? 아냐 아냐. 다행이다. 아 좋아. 딱 일할 거면 아는데 그치? 딱 이거는. 저게 왜 이렇게 깊어? 나도 수영 좀 하고 싶다. 할 수가 없어. 하하하하. 자꾸 자꾸 발장구나 해서. 하하하하. 아, 거기는 조금... 얼굴의 광대가 덜 나오고 물귀신이냐고? 아니야, 나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나 물귀신이야! 본모도 알 것 같아,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아 그래? 머리카락은 괜찮은데 응 약간 그... 물에 바람 넣었다가 빼는 게 보였어 아, 진짜? 다시다 비굴하는... 이게 명진이가 원한 건지 모르겠어, 사실 짠! 여러분, 한시장에서 맞춘 아오자이가 도착을 했어요 색깔 영롱 너무 예쁜데? 명진이 거는 좀 어두운 컬러 그리고 제 거는 밝은 컬러 사실 어두운 게 또 사진이 잘 나오는 거 같아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연보라가 너무 예뻐서 그냥 연보라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가득하네 아, 유튜브에서 많이 봤지만 오늘 처음에 직접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아, 설레... 여기 교통 정체, 지금 교통 정체 구간이야, 여기 동그랬 나의 앞에서 가서 엄청나게 군동해 며칠 후에 앉아야 되요 공진음, 뵙터가 아닌 데이크 여전히 오는 가수 여러분, 저희는tersweet 정체 구간이야 아, 이게 진짜 toca... 하나의 отпuse 아, 이거 누구야? 우와, 이거 누구야... 맛있어... 맛있는 것 같아 약간 롯데월드의 정글 탐험 보트 이런 느낌이다. 아 그러네. 아 스프링롤 너무 좋아. 여기 반세오. 계란, 찜, 생선조림, 칼비조림. 맛있겠다. 우리를 반세오 만들었고 또 스프링롤을 찍고 사라트를 넣고 같이 먹어요. 아 나초 같은 느낌이네. 이걸 이렇게 올려서 먹는 거래요 여러분. 여러분 망고도 주셨어요. 국물 맛있어? 맛있어? 망고 되게 보냈다. 허연은 500년 전에 중국사람들과 인본사람들이 같이 무역도시예요. 그래서 그때 국제무역도시예요. 여러분 이제 소은배를 탈 건데 좀 라푼데 컨셉으로 머리를 묶어주려고 지금 화장실에 왔어요. 화장실에 왔어요. 연주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 진짜 그렇게 도착했고 오늘 사진 잘 나오겠다. 이게 예뻐? 어, 아니야 지금 여기 느낌. 아 그렇지. 안녕. 여러분 베트남판 라푼젤 같나요? 이거 약간 파스칼 색깔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이제 소원초를 할 건데 소원을 빌고 띄우면 되는 거래요 이제 초 띄울게요 여러분 소원 빌고 소원을 빌고 띄울게요 웰컴 드링크 주셨어 차이 있다 메뉴판 한국어로 되어있어서 좋아 그지 음 진짜 음 여기는 원하지 않는 부위도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저희는 다 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사지 받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제가 다낭 풀빌라와 호이안까지 즐기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와 확실히 마지막을 마사지로 끝내니까 너무 개운하더라구요 사실 다낭에 마사지샵이 진짜 많아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뭔가 엄청 저렴한 로컬샵을 갈까 아니면 잘하는대로 소문난 그런 곳을 갈까 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잘하는 곳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정말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마사지 받을 때 엎드려서 받기도 하니까 얼굴이 막 눌리잖아요 머리도 눌리고 그러니까 일정의 마지막이 진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베트남 영상은 총 두 가지를 준비했으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구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아래에 있으니까 꾹꾹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꼭 또 봬요 안녕 구독해주세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는 chainsmbr 구독해주세요 패턴 여기